우리 아방이 살 때 밥상머리에서 붕당붕하는 소나이놈은 소나이가 아니라면 고랬지만 아이 고를 수가 없네 남신염성 얘기라 해도 넘이어는 거 아니라 미식어 해도 넘이어는 또 미식을 넘이어는 요자기도 그자 괴기먹어 시민해엔 독객이 갈라단게 그 붕당 안내고 그 또 요자기도 미식어 고등에만 고등에만 해장진해엔 스묻 훌군자리 해단 왕소금 착하게 뿌려 그자 비글비글 비글비글하게 자리 구워갔네요 미식어 그 아방도 양 원 옛날은 그 아니라마는 요새들은 그 반찬 그거 자꾸 거느려 왕성어멍 사람 성가식이 임수다 이거 오늘 미식어게 이거 미식 검질멸일리서 밥상 임신 뭔 풀천지고 이거 검질멸거라 아마나 우영파티 이거 이거 놈들은 알빙이어 알빙이어 멍 그거 역불 그거 먹지 못해달라는데 우영파티 키운 가지은 이거 볶아놓고 이거 어랑어랑은 상추 토다다 놓고 이거 호박잎에 연 국굴역 넣고 된장 메와 놓고 밥도 그자 고터 연 놈들은 그자 매칠 스킹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 냉당 보관해난 거 그거 대왕들 먹음째 네도 난 그자 압력솥에 물 맞게 연 고턴밥 이거 현미노 코커연 건강하게 영 이거 그때그때 밥해 영 안내요 미식어 메르치 볶은 거에 이만이 어민 말주 그 아방냥 괴기 괴기 괴기도 며칠에 한 번씩 먹어서 맛좋은 거주 미식어 화살 맘 반찬 그자 아니어민 그자 송액이여 미식어여멍 풀밭디 사람 점심 검지를 맥혀멍 거거지 맙서게 말랑 졸발로 굴아줘 혼달에 그자 온 서너 번 미식어 반찬이 밥감쥬 그자 편란에 된 우영반 미식어 네비 엘로커다 엘로커여 진짜로 요자기노게 저 게랄라 연게 그걸 찜도 해 영 안내고 미식어 집에서 먹으면 거거 7첩 8첩 반상 줄령 임금님 수라상도 아니고 점 나가 장금이도 아니고 거거 해 영 다쳐 진내까 기 밭디 갔다 오고 일러당 보면 그자 밥하고 그자 국만 있어도 침치에 침치도 그자 짐장 김치 이제 못먹어라 못먹어라인 요자기 열물 허연 얼갈이 놓고 그형 삼싹 먹여 국물 허연 다 내민 그거에도 조각 먹고 미식어 그건 반찬 반찬 경험은 이사룸아 오늘만 개면 영 먹없어 영허멍 되지 무신 야 반찬이 7첩 반상이냐고 말이 7첩 반상이라는 이 오장대사장 구는거지 이사부서 짐이라도 저 혜영 짐이라도 짐새린 소리 하지마라 저 맛짐이라도 혜영 저 혜영 안 넣으면 미식어 집이 서게 그건 뭐고 요새 저 젊은 사람들 보다는 역불 좀 건강하게 살고 좀 인생을 살아도 좀 몸에 좋게 살젠 괴기들 안 먹은 요새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실제는 임수다 걔난 거 막아진 소리들이라 그건 젊은 아이들이 곱다 크게 허전하고 설빼전하는 거지만 우리처럼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풀만 먹은 기신을 못써요 검신 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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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으면 껍뻑 죽는 어른이 검신 저 요리 박사들 나왕 곧는 소리는 안 들으면서 걔난 게 그 과일이 형 그 저 송키만 먹은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짓지만은 나방신디 괴기란잉 반찬을 안 냅디가 미식을 냅디가 저 어느 호루 지저우 즈음씨 그 독솔망 그 국물회 형 죽속 먹어 시켜놈이 좋아한 그날도 언제 언제 놈들은 그자 마트에 간 그자 비닐 위에 담아진 독해영 솔망 안 내도 난 역불 장이 간 서뭇 키로 넘는 독해예단 그거 그것만 하면 또 아방 미식에 넣어버댄 전복 다섯 개 넣고 서뭇 녹뒤 영랑 죽도 헌서 풀펄하게 수영 안 내고 미식을 더위한 게 괴기 못 먹어 무신 검질맥혀 밥상머리 하잔 그자 에이구 그거 양 아방도 밥을 헤어보고 반찬을 헤어봐사 그거 저 매일 헤어영 그거 밥상 촌리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할 거우다기 이거 숟가락 다데기는 소리는 어신가 인형 다 먹어 이 풀 이거 다 먹엉 난 그자 괴기하시면 밥을 안 먹을 거니까 이거 다 먹어 아이고 저 나 계란이라도 지정 안 내 금에 그거 양 혼술 먹읍성에 미식 날도 아니 좋고 컨디 또 미식 그 냉동실에 다 얼려나보나 그것도 미리 대동허지 아니면 굽지도 못하고 지지지도 못합니다 기 밥 입에 걸어 놔봐 기만 이래 아이고 만홍지씨에도 물 딱딱 주망 어디 쉽떠가잉 먹엉 살아온 세월도 헛설 돌아보멩 또 또 또 아방 처음 나 콩죽성 먹었나 난 자꾸 아니어지네도 처음 옛날 보리밥이라도 이시민 아이고 어디 쉽떠가잉 낭푼이 그자 돌아장 먹었나 그 시절도 생각을 헛엉 헛설게 낭푼이 엎어지는 소리 자꾸 할거라 그 어느 옛날 얘기 밥 굽는 얘길 지금 뭐 이 사람은 뭐 우리 쫑은 경희도 인형 밥주민 그자 할라간다 할라온다 올라타간다 그자 헛엉 경희도 인형 한 살게 해줌 쨘 그자 나만 가면 그자 어멍이엔 그자 고마워 그자 베롱어롱어멍 그자 고마워 하는데 아이고 쫑도 양 인형 밥주민 밥준 사람 고마운 중 알함수다게 쫑쫑쫑 아이고 쫑신들어 가발사켜 걔 낯이 집 쫑만도 못한 놈이란 거 아니냐 아니우다게 쫑게 아이고 우리 쫑 아이고 자희도 어멍 목소리 만들어도 개집 있어 확나도 쫑쫑쫑 아이고 귀엽게 어멍 밥주마게 밥 어디가 아이고 어멍 밥주마게 쫑쫑쫑 이래오라 이래오라 아방 저 그리 안감쫑 이래오라 오라 오라 아이고 우리 쫑 아이고 거기도 어멍이엔 거기도 흑은 인형 살려줌쩐 이거 오늘 미씨가 쫑 남짓하다 진짜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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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